네 안녕하세요. 이집트의 K9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 새로운 군사지정학적 질서가 들어선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K9 진출 이거 얘기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2년 전에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뉴스에 이집트의 K9 수출 계약 체결이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아홉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자주포 최대 규모의 수출입니다. 10여 년간 한화 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와의 장기간 협상과 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이집트 순방 기간 중 K9 자주포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번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납품 속도로 보면 이게 벌써 2년 반 전인데 몇 문이나 되는지 몰라도 벌써 상당히 많은 포대가 이렇게 납품 됐어야 바탕한 거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늦었다가 지금 이게 본격화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년 전 계약의 조건부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게 파워팩 등 핵심 부품 국산화. 이게 아마 변속기는 국산인데 엔진이 여전히 독일의 MTU사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STX가 면허 생산을 하긴 하는데 MTU사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엔진까지 국산화해서 파워팩 전체가 이제 국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의 내용이 다 밝혀진 거예요. 자주포가 216문, 운반 차량이 39대, 사격지휘 장갑차 K21 그게 51 이렇게 됐고 이집트의 실증 시험을 위해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한 대와 탄약 보급차 K10 한 대가 보내졌고 이 중에서 K9 한 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3000km를 가혹한 운행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베일에 가려졌던 계약 조건도 확인됐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등을 결합해 놓은 동력 장치, 파워팩은 전차와 자주포 같은 전술 차량의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산 엔진을 써왔는데 이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라는 게 이집트가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국내 자주포 생산업체는 최근 주행 테스트를 위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자주포와 탄약 운반 차를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테스트는 포장과 비포장, 30도가 넘는 경사도 등 3200km 구간의 강도 높은 장거리 과정을 석 달에 걸쳐 치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추세를 보면 K2 탱크, 또 K9 자주포, 여기에 지금 전체가 다 국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동아랍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저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군사지정학질서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세례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기 쪽에 평론을 하거나 혹은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무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세요. 또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기 자체만 보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군사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집트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려면 이집트와 터키의 갈등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이집트와 터키가 왜 갈등을 해?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뻔했어요. 한 3년 전에. 리비아가 가다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내전이 붙어가지고 동부와 서부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는 친이집트 토부르크 세속주의 정부고요. 서부는 친 터키 트리폴리 정부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서부에 터키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고용한 시리아 용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시리아 내전부터 쓸 때 터키가 시리아 국경 쳐들어갔지 않아? 그런데 터키랑 시리아가 왜 이렇게 가까워? 어떻게 시리아 용병부대를 터키가 운영하는 거야? 의외로 가깝습니다. 왜냐? 터키와 시리아 그 국경 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크루드족입니다. 터키는 아마 크루드 인구가 터키 인구의 한 20, 30% 차지하죠. 크루드에 대해서 극도로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죠. 터키가. 그래서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대의 크루드족이 무장화돼서 이것이 터키 내부에 영향을 미칠까 봐 터키는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터키와 시리아가 안목적 시그널을 주고받은 거죠. 터키가 시리아를 들어가서 크루드를 쓸어버린 거예요. 국경 지역을.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터키가 말하자면 영내의 새끼 헤게몬, 새끼 패권국 게임을 즐겨하고 그 새끼 패권국 게임을 통해서 표를 받아가지고 장기 집권하고 부패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에르도간입니다. 터키가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 나라가 거덜났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다가. 그런데 이제 터키의 지원을 받는 트리폴리 정부가 이제 이 에지프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죠. 일단 에디오피아의 나엘강 수자원 대량 활용을 지지합니다. 지금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가 그랜드 에디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고 무지막지한 댐을 나엘강 상류에 막고 있는데 이게 740억 입방미터를 저장합니다. 5기가와트를 발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물을 막 마음대로 뺏어 쓰게 되면 에지프트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적인 폭탄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트리폴리 정부는 터키와 천연가스 개발 계획을 체결을 했고 토브르크 정부의 법원이 이 계약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터키는 리비아에 가스와 석유를 탐을 내고 있고 리비아에 말하자면 트리폴리 정부를 내세워서 리비아를 집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고 이집트를 골탕 먹이려고 트리폴리 정부는 에디오피아를 들쑤시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죠. 20년, 21년에. 요새 억지로 만나서 인사는 하고 그런데 대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동부와 서부 이게 통합선거 치른다 치른다 말만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아직 안 치러지고 있죠. 이거 결판이 나야 치러집니다. 힘의 결판이 나요. 힘의 우위가. 누구와 힘의 우위가? 이집트가 힘의 우위를 강화를 해야 이게 결판이 납니다. K무기는 이집트의 북아프리카 지역 리더십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그것 좀 도와주면 안 돼. 미국에 족쇄가 채워져 있죠. 나토 군사 지정학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이 터키에 대해서 안면몰수를 못합니다. 특히 육군 기갑 쪽은 당연히 육군 기갑, 육군 활약은 독일이 강하죠. 독일에는 족쇄가 따따불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토 군사 지정학입니다. 터키 잘못 건드려놓으면 흑해 그다음에 동부 지중해 아주 그냥 벌집 수신 게 되니까 잘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 자체가 중동 전략이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의 중동에 있어서 리더십을 뒤로 갉아먹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자기들도 중동에서 뭐 좀 챙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중동을 원래 독일이 관계가 깊죠. 그래서 세계 제1차 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손잡은 게 독일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략이 좀 복잡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독일 안에 이른바 진보 좀 비하에서 말하면 좌존스러운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입김이 셉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중동 아랍 국가들, 에지프트 이런 데 대한 경멸 혹은 그런 경계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독일의 기갑 이런 화력 무기에 수출을 제한을 많이 걸죠. 그래서 에지프트가 독일이랑 뭐 말 섞기 싫으니까 한국 엔진, 한국 파워팩으로 다 개비해서 갖고 와. 개비가 성공하면 우리가 살게. 그 계약을 한 겁니다. 지난 2022년에. 그리고 그게 다 개비가 끝났기 때문에 샘플을 에지프트에 보내서 지금 무시무시한 가혹한 테스트를 밟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잠시 이집트의 육군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1A1 에브라함스 탱크의 미제죠. 136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련의 T-80 탱크가 100대 이상 있습니다. 미국의 다연장 로켓 궤도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게 M270, 그게 26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련,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260대가 있습니다. 10배가 더 많아요. 또 한국의 옛날 구룡 K-136 구룡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도 36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155mm 야포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밝혀졌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52구경장이잖아요. 52구경장이라는 건 뭐냐면 포신의 길이가 155mm 곱하기 52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거의 한 8, 9m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옛날 거 짭동한 게 있어요. 39구경장. 이건 155mm 곱하기 39죠. 포신이 짭다는 얘기는 포신이 후지단솔이고 정확도가 떨어진단솔이고 사거리가 짭단솔이에요. 그게 미국 모델인데 M109 모델입니다. 옛날 겁니다. 그게 368무니 있는데 그게 또 다 155mm가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는 122mm예요. 그러니까 포화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제일 약해요. 이 육군의 구성을 보면 여기가 딱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이 약점을 카발해 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다른 요소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하나가 약해요. 그러면 이 하나가 다른 요소들의 힘을 다 끌어내리잖아요. 지금 이집트가 약한 게 천무 23구 같은 다현장 로켓이 약하고 155mm 같은 야포가 약한 거예요. 그중에 야포가 이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아마 이집트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K23구 천무 같은 것도 도입하려고 하겠죠. 이집트가 또 우리 FA-50에 이렇게 TA-50, FA-50에 욕심을 내죠. 이게 욕심 날만 합니다. 이집트의 사정을 보면 이게 썩음 썩음한 F-16을 218대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미라지 5를 81대 또 오래된 미라지 2000을 19대 라팔 괜찮은 4.5세대 이거 24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그 29가 43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썩음 썩음하고 그래서 상당수는 교육용으로 사용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F-16의 218대 중에 교육용으로 빼서 사용하는 게 무려 50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라지도 그렇고 미그도 그렇고 막 10대, 20대씩 빼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죠. 만약에 FA-50을 들여다놓으면 일단 교육용 그게 굉장히 싸지죠. 운영비가. 그다음에 급하면 그거를 방어용으로 쓸 수가 있죠. 북아프리카에서 FA-50 정도면 충분히 쓰죠. 그다음에 F-16 지금 교육용으로 50대 빼놓은 거 그거 업그레이드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FA-50 같은 데 욕심을 낼 만해요. 지금 이집트가. 이집트가 우리 무기 중에 욕심 날 수 있는 게 앞으로 K-9 말고도 K-239 천무 그다음에 FA-50 그렇게는 욕심을 낼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족한 거를 K-무기로 딱 해서 보약을 먹어가지고 딱 강화를 시키고 나면 리더십이 엄청 강화되겠죠. 힘이 엄청 강화되진 거죠. 못 가불죠. 함부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물론 여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가 워낙이 어려운 그런 나라라 정치가 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박살이 나면 뭐 이런 얘기 다 소용없죠. 먼저 리비아에 대해서 보죠. 터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리비아의 통일정부를 만드는 데에 이집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친이집트 정부가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에 대해서는 르네상스 때문에 수자원 활용에 대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죠. 야 너희 까불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넘치니까. 에집트에서 에디오피아를 가려면 중간에 수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수단이 지금 상태가 사막 유목부족인 잔자위드. 잔자위드가 굉장히 잔인한 집단이에요. 다후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을 소탕을 할 때 잔자위드들이 앞장서서 해결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20만에서 40만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잔자위드가 그런데 그 이슬람 반군 소탕한 다음에 자기들이 반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란 내전 상태거든요. 이 진압에 개입할 수가 있겠죠. 에집트는 지금 수단의 그런 정치 불안정을 그렇게 많이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화면은 에디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지막지한 700억 입방미터인가 그렇게 이제 물을 담게 되고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다음에 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발전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물을 빼갖고 에디오피아가 많이 써버리면 뭐 에집트는 나라문 닫아야지 에집트 인구가 1억 몇 천만 아닌가 거의 2억 가까울 텐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에집트가 힘이 강해져야 이런 문제들이 좀 그러니까 에집트의 세속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에집트는 그래도 온건 아라 국가 세속이니까 좀 낫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K-무기가 그걸 위한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집트는 시작일 뿐이에요. 국산 육군 활용 무기 체계가 걸프만 아라 국가 전체로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도 독일제이기 때문에 우리 K9을 못 들여왔던 거예요. 엔진이 독일제여서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K9 자주포 200문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죠. 사우디는 K239 천무 MLRS는 벌써 쓰고 있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조만간 자주포 성능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넉 달 전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자주포 200문 안팎을 수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중동 아랍 국가에 우리의 육군 기갑 활용 무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게 신호탄인데 당연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티나 오만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걸프 왕국들이 이제 에집트 말고 걸프 왕국들이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오만 같은 나라들의 육군 활용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 증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일단 예멘 후티가 함부로 못 가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에서도 보듯이 155mm나 천모 이런 걸 앞세워서 밀고 들어가 버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소탕작전하면. 예멘 후티는 반군이라기보다 사실은 지금 예면을 통치하고 있는 실세인데 국가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그런 행태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홍해를 때려맞고 무슨 해적질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란 억제 파워가 생기겠죠. 특히 이제 이란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면 더 억제하기 쉽겠죠. 걸프만을 건너서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온건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워커드 국가들 아니에요. 전부 그거랑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온건 아랍 국가들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거나 의존을 줄이면서 영내 교통정리를 하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K무기의 중동아랍권의 본격적인 진출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중국과 러시아죠. 아까 이집트 같은 경우도 러시아 무기 많이 씁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다현장 로켓 시스템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미국산보다 10배나 더 많잖아요. 발사대수가. 비행기도 미그 29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중국이 그걸 치고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무기도 안 써. 유럽 무기도 안 써. 그런데 서방 표준을 지키는 서방 무기야. 거기도 서방이니까. 대한민국. 거기 서방이잖아. 거기 있을 거야. 걔들은 쿨해. 이렇게 되니까 중국, 러시아가 그냥 닥쳤던 개가 되는 거예요. 닭은 온건 아랍 국가고 개는 중국과 러시아죠. 또한 상당한 타격을 입은 패배자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은 은큼하게 뒤로 계산석 돌리던 게 불가능해지고 프랑스는 내놓고 미국 어깃장 놓고 다니던 솔루션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와중에서 표정관리를 하는 숨은 승리자는 누구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럼 그냥 영래가 정리가 돼요. 온건 아랍 국가 중심으로. 온건 세속 국가 중심으로. 그거 정리하겠다고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를 닭가 세울 필요도 없고 그거 정리하겠다고 프랑스를 망신 줄 필요도 없고 그거 정리하겠다고 독일을 윽박 지를 필요도 없고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거지. 한국에서 사서 쓰는 것 같네.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또 온건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군 기지 엄청 들어와 있고 미국의 안보를 유지를 해왔는데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고 오펙 최악의 경쟁국이 됐는데 미국한테 목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펙의 내거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거를 못 쓰게 된 애들인데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애들이고 미국과 상대적으로는 경쟁관계에 들어간 그런 국가들인데 우리랑 경쟁관계, 긴장관계에 들어갔다고 뽀르륵 달려와서 중국, 러시아 품에 안 끼거나 뽀르륵 달려서 저 싸가지 없는 프랑스 품에 안 끼거나 뽀르륵 달려서 독일에 가려고 그러다 독일은 또 내부가 꼬여있어서 안아주지 못하거나 그래서 결국 이상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국이 표정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중동 비즈니스, 중동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중동 온건 아라쿠 중심으로 우리가 이란에 무기 수출을 안 하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라크도 굉장히 조심해서 할게요. 이라크가 이란 영향을 받으니까 요새 이란으로부터 많이 거리를 두는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예멘에 수출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표정관리하는 거죠. 꼴보기 싫은 터키가 새끼 해결몬 노름한다고 그냥 보그아프리카 들쑤셔갖고 리비아에다가 군대 주둔시키고 시리아에서 용격 모아서 보내고 개 발질 이상한 짓을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은 직접 손 안 썼는데 그것도 이제 기가 꺾이고 아유 얼마나 좋아 이제 그거죠 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전략 코드를 배워가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게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뭐냐 무기 수출은 상품 수출이 아닙니다.